일제 즉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신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2021년 4월 현재 남대문 쪽에서 올라가는 남산공원 계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남산에 위치했던 조선신궁은 조선을 1910년 8월 29일 합방한 후 정신적으로 지배를 위해 각 지역에 신사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2년 후인 1912년 조선신사 건립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일제는 동학동민운동 후 남산일대를 빌려 사용하였던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여 사용하였으며 한양공원이라는 편말을 고정이 하사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920년 5월 27일 지진제란 기공식을 갖고 조선신사를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며 부지가 12만 8천여평인 것으로 보아 지금 보시는 일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1925년 6월 27일 일제에 의해 격을 높여 명칭을 조선신사에서 조선신공으로 바꾸고 신사의 둘 상징물들을 자기 나라에서 가져와 그해 10월 15일 진좌제를 갖고 한국인들에게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건축은 일제의 신사건축양식에 따라 15개의 건물을 배치하였고 여기에 오르는 384개 돌계단과 참돌을 조성하였습니다 일제 폐망 후 조선신공을 16일 폐쇄 행사를 한 후 10월 6일까지 마무리하였고 나머지는 불태웠습니다 보시는 것은 한양도성을 허물고 이곳에 신당을 지었으며 그 흔적으로 도성복원공사 중 배전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일제의 방공호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남산 꼭대기에는 국사당이 존재해 있는데 지금의 서울타워 입구에 있는 팔각정 부분에 세워졌지만 일제는 조선신공 머리위를 자리잡고 있는 국사당이 조선후 국가의 공식 행사인 기후제나 제사 등을 지내던 이곳을 조선신공 진좌제 직전인 1925년 7월 강제 찰바했으나 인왕산 중톡으로 다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남산공원을 조성하여 일제 신당의 터에 민족 정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주신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전 재산을 팔아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신 이시영 선생 동상 만주 하열빛역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살살하고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2019년 8월 14일 일본군 유안부 기린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시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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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